혼세마왕의 공격과! 내리쳐라! 번개! 전! 혼세마왕? 그게 누구야? 우리처럼 천자문 조각을 모으는 사람이야. 그럼 친구야? 친구? 말도 안 돼! 혼세마왕은 저기야! 대마왕을 부활시키려는 놈이라고! 부활? 대마왕? 아무래도 우선 마법 천자문에 대한 설명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삼장. 네. 전설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3천년 전, 세상이 지금같이 평화로워지기 전에 108마리의 요괴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던 무서운 시대가 있었어. 그때 한 사람의 현자가 나타나 108마리의 요괴들을 전부 물리쳤고 비밀의 커다란 비석에 가두어버렸지. 그리고 그 위에 천자문을 새겨 그 한자의 꿈으로 요괴들을 영원히 봉인한 거야. 그 비석이 마법 천자문이야. 아, 마법 천자문? 그런데 그 봉인된 요괴들의 힘을 악용하려고 하는 자가 나타났어. 그게 바로 대마왕이야. 대마왕? 그래, 마법 천자문을 손에 넣으려는 대마왕과 그것을 막으려는 천 개의 군사들 사이에 격렬한 전쟁이 일어났지. 그 결과 마법 천자문은 선산이 부서져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대마왕은 십을 다 써버리고는 긴 참에 빠져들었지. 그렇지만 흩어진 마법 천자문의 조각에는 아직 봉인의 힘이 남아있단다. 그 덕분에 3천 년 동안 평화가 이어졌는데, 요즘들어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상한 조짐? 응. 대마왕이 부활하려 하고 있어. 대마왕이? 그렇다. 그 영향으로 마법 천자문 조각의 봉인이 약해지고 있단다. 마법 천자문 조각에는 원래 요괴의 사악한 힘이 봉인되어 있지. 때문에 천자문 조각에 손을 댄자는 마음의 나약한 부분을 자극받아 충포해지고 마는 거야. 그 요력을 이용해 대마왕의 부활에 필요한 힘을 채우기 위해 흩어진 마법 천자문 조각이 필요한 거지. 아, 무지 복잡하네. 그나저나, 아까 말한 혼세마왕은 누군데? 헹! 혼세마왕! 혼세마왕은 대마왕의 부활이야. 대마왕의 부활을 위해 마법 천자문 조각을 모으고 있어. 그녀석, 쎄! 무서운 한자 마법 능력자다. 할아버지보다 쎄! 나도 당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구나. 하하, 굉장하다. 그런 엄청난 녀석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잖아. 설마 혼세마왕과 싸우려는 거야? 응! 난 쎈 녀석이랑 싸워보고 싶어. 아, 뭐 화가산에는 이제 나보다 쎈 녀석도 없고. 넌 상대도 안 되거든. 뭐?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 안 해봐도 알아. 몰라. 안다고! 모른다고! 방금 말했듯이 혼세마왕은 무서운 한자 마법 능력자다. 한자 마법을 쓰지 못한다면 상대가 될 수 없어. 그럼 쓰면 되지 뭐. 야, 이 진술한 녀석아! 넌 한자 마법을 못 쓰잖아! 힘만 세다고 다 아냐? 아이, 나 아까 한자 마법 썼다고! 불화 한자 마법 썼잖아! 으아악! 하! 불러라! 물! 하! 그건 진짜 우연이야! 어쩌다가 된 거란 말이야! 그렇죠, 보리도사님! 우연이라고 해도.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원숭이가 한자 마법을 쓸 수 있다니. 나도 많이 놀랐단다. 하! 그러지! 천지의 소로공! 정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한자 마법을 가르쳐줘봐. 크흐! 진짜! 그래! 오늘 하루 너의 소질을 지켜보도록 하겠다. 좋아! 타올라라! 불! 잠깐만! 여기선 안 돼. 모두가 있잖아. 우와! 불화 마법은 위험한 마법이라고. 그렇다면 딴 데 가서 하지 뭐! 그래! 그게 좋겠구나! 잠깐 다녀올게! 뒤를 부탁한다! 부두목! 네! 맡겨만 주세요! 어서들 오라고! 야! 같이 가! 아휴! 쬐끄만 게 되게 빠르네! 도사님! 마법 천자문 조각은 찾았으니까 서둘러 도술섬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좀 더 여기서 조사해 보고 싶은 게 있을 것 같구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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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면 안전하니까 한번 보여줄게! 잘 받으라고! 나의 불화 한자 마법! 어디 해보거라! 좋았어! 흥! 자! 다올려라! 불화!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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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올려라! 불화! 흥! 흥! 크하하하! 완전 엉터리잖아! 역시 아까는 우연이었던 거라고! 이상하네! 흥! 다올려라! 불화! 안 돼지롱 안 돼지롱 역시 넌 소재료 없는 거야 다 올라라 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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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도사님 왜 이 섬에 계속 머무르시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나는 흩어진 마법 천자문 조각을 찾아 이 섬에 왔고 늑대왕의 천자문 조각을 얻을 수 있었단다 그렇지만 이 섬에는 지난번 작은 조각의 요기보다 더 사악한 기운이 느껴진단다 혹시 또 다른 조각이 있는 건 아닌지 음 그럴 가능성도 있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 여기에 좀 더 머무르려는 거다 그리고 혼세마왕도 막아야 되니까 말이다 으챠 다 올라라 자 저 소녀공녀석에게도 흥미가 생기는구나 다 올라라 불화 wheel 왜 여느냐 메모 자 그럼 나도 왜 그래 막내야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나 두목이 생각나서 두목 생각 두목 만약에 한자 마법을 배우러 화과산을 떠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고 왜 그런 생각을 두목은 원래 강한 녀석이랑 싸우고 싶어 했었고 아까도 강한 녀석이 온다는 말을 듣더니 엄청 흥분했잖아 두목은 강해지고 싶은 거라고 그렇긴 하지만 에이 막내야 분명 두목은 이런 작은 섬에서 평생을 보낼 만한 그릇이 아냐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걱정하지 마 내가 두목에 못 가지 너희를 지킬 테니까 말이야 헤어질 날이 오면 다 같이 웃으면서 보내드리자고 뭐야 이 섬은 그냥 평범한 무인도잖아 진짜 이런 곳에 마법 천자문 조각이 있다는 겁니까 혼세마왕님 보여라 눈목! 응? 이건 보리도사가 이 섬에 있고 보리도사? 그럼 마법 천자문 조각은 벌써 찾아낸 것 아닙니까? 아니 느껴진다 여기엔 아직 마법 천자문 조각이 남아있어 그것도 엄청나게 큰 조각이 말이지 불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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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 다시 한번 불러나? 불러나? 아 이상하네 왜 불이 안 나오는 거지? 웬만하면 포기하지 그래 물이라니까 아 그러고 보니 너 동그란 찬자탄 이라는 거 썼지 그게 뭐 그게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 너도 한자 마법을 못하는 거 아냐 그런 거 아니야 다만 수행이 조금 부족한 것뿐이라군 그래 맞아 자연의 귀를 모아 마법을 쓴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보리도사님 같은 한자 마법의 달인들이 천자탄을 만들어서 자연의 에너지를 담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야 물론 소질이 없으면 천자탄을 쓰는 것도 불가능하지 그래 바로 그거야 천자탄을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라고 잘 봐 다 올라라 불화 여전하구나 옥동자 이번 거 실수라고요 실수 이번에야말로 다 올라라 불화 웃지마 꽤나 즐거워 보이는구만 웃지마 웃지마 꽤나 즐거워보이는구만 웃지마 웃지마 돼 욕 고 왕 왕 악에 있는 걸 보니 이미 전자문 조각을 손에 넣었다는 거겠지? 그렇다면 어쩔 테니? 힘으로라도 뺏겠다! 쏘사라! 불타! 쏘사라! 봄에 뿔이 자라났어! 뱀다가라! 간다! 은하! 으악! 옿! 얘들아 어서 피하자! 어? 안 싸우는 거야! 생긴 싸움ем! 도망가자! 잠깐! 난 싸울꺼야! 안돼! 아무리 니가 강하다고 해도 전에 싸웠던 늑대왕보다 훨씬 강한 상대란 말이야 한참 마법 없이 당해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그건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 이야 이거 망심했구만 그래냐가 니 혼돈 장군님한테서 도망칠 생각은 아예 그만 두는 게 좋아 이 몸도 도망칠 생각 없다고 두두목은 바나나를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니까 너희들의 두목이 누구냐? 웬놈이냐? 나는 혼세마왕이다 이놈이 그 혼세마왕? 도와하니 아무래도 보리도사에게 내 얘기를 들은 모양이고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겠어 보리도사는 마법 천자문 조각을 손에 넣었나? 그런 거 모른다 어서 썩 꺼져라 이거 이거 말로는 못 알아듣는군 그래 말세 장군 네 내가 하는 말을 똑바로 알아듣게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확보해라 원시대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야? 흠 분명 이 근처에 마법 천자문 조각이 있을 것이다 강한 요기가 느껴진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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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야 괜찮아? 빨리 가서 두목과 보리도사님을 모셔왕 네 돌려먹다 아마 그쪽도 이쪽을 신경 쓸 여유는 없을 것이야 뭐라고? 왜 블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잖아 우리 아프긴 하지 그래 거의 불이 없어 equals 으아악 기하네 보리도사님 보리조사님,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혼돈 장군이 여기 있다는 건, 가까이에 혼새마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보리조사님에게 마법 천자문 조각을 빼앗으려 했다면, 혼새마왕이 직접 왔을 거예요. 어쩌면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대결하자! 우리 아우왕! 그렇다면 대답해라! 대답합니다! 이, 이건... 대답할 답 마법! 질문! 너의 진짜 목적이 뭐냐? 어, 저... 보리도사를 이곳에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역시... 다 대답해버리는 한자 마법이네! 그, 하, 신기해! 왜 나를 붙잡아 두려는 거냐? 혼새마왕님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새마왕, 지금 뭘 하고 있나? 마법 천자문 조각을 찾고 계십니다. 아주 큰 조각입니다. 어디서 찾고 있지? 원숭이들의 마을입니다. 으아! 뭐라고? 구두목과 아이들이 위험해! 응! 다 서노고! 아, 잠깐! 나는 못 가게 잡아둬야 하는데... 질문! 324 곱하기 2528은... 응! 계산문제! 다자옥, 동작! 네! 어, 그러니까... 320 곱하기... 고시기... 하나... 아아! 정말! 쫓아가야 하는데... 답을 맞추기 전까지 움직일 수가 없잖아! 아, 이러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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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없군.. 남은 건... 저긴가...? 여긴 두목 방이야! 맘대로 들어가면 안 돼! 흠흠... 비켜라 꼬마! 싫어! 저 꼬마놈이 감히 혼쇄 망님한테 죽고 싶으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호동아! 아니, 이 녀석이! 난 모두를 지키겠다고 두목과 약족했어! 이상해! 친구들에게 손가락 하나 건들지 못한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가져라! 조금만 버텨줘! 모두들 본데로 갈 테니까! 얘들아! 괜찮아? 001. 001. 002. 003. 001. 003. 003. 004. 003. 001. 소원이라면 부두목 정신차려 두,두목 유석들,잘도 부두목을 제법이군 하지만 거기까지다 내 울트라망치가 흰,놈이 혼세마언이겠다 네놈은 대체 가만두지 않겠다 덤려,비겁하게 피해지만 말고 덤려 귀천원숭이로 갈게 그렇다면 흠,그랬단 말이지 흠,성가신 원숭이녀석 없애주겠다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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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모! 구두모 정신차려! 구두모! 구두모! 손흥공두모 부디 섬을 떠나서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오라고 그리고 많이 강한 녀석들과 싸워서 언젠가 언젠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두모! 정신차려! 구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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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산에 습격한 흰새나왕과 그 부하들 무시무시한 공격을 당해버린 구두모과 원순들 대체 그들이 찾고 있는 거대한 마법천장인 조각은 어디에 있는 걸까? 마법천장문 제3화를 이루시고요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 너와